진짜 영어 놀이 좀 할게 영어 놀이 좀 할게 아 진짜로 영어 놀이 좀 할게 가능하냐? 진짜? 영어 놀이 좀 할게 혼이 없다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폰이 없다고?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뭐라고 폰 분실했다고? 오우 아으 그럼 그냥 해 그럼 그냥 해 아 예 한 개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BGA씨인가? 네 감사합니다 BGA에요 그건? 어 감사합니다 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스타일드 할텐데 봉준이 그 연락 오면은 일단 하고 제가 지금 하고 하고 게임 좀 있을게요 예 네 자 잠시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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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눌러주세요. bg 아니시고 봤을 때 봤습니다. 일단은 바로 한 게임 중 그.. 구독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나 참나 짜증나네 진짜 아.. 아 나 풍선 없어! 아 나.. 안 되겠다. 아 이거 기속말로 조져야 돼. 이런 거는 진짜 이 bg 마음을 잘 아는데 이건 기속말로 조져야 돼. 야 이 미친 찬악기 새끼야. 얘 7대1이요. 아니 어쩌자. 야 이.. 아아 으으Ээ 씨! 아아 씨.. 하아.. 아 아 씨.. 쒸쒸 뭐라구요? 너 진짜 잔악계냐구요?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시발 또 처음 보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적은 방송 제가 타고만 가볼게요. 말이 좀 싸가지 없게 하시는데 얘기가 없으신가요? 신세키. 개미친 새끼 있네 진짜로. 뭐하는 새끼야. 아 스트레스 밖에 안되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흠흠흠흠. 아 스트레스 밖에 안되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칠 대 1 조져볼게요 여러분들. 아우. 예. 아 칠 대 1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칠 대 1 한번 조져볼게요. 오케이. 칠 대 1 한번 조져볼게요 여러분들. 예. 뭐 뭐라구요? 뭐라구요? 감, 감스트가 왔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예. 그게 누구에요? 존나 개드포 아니에요? 오케이. 어그로 끌지 마시고. 예. 어그로 끌지 마시고. 어. 어그로 끌지 마시고. 어. 어그로 끌지 마시고. 어그로 끌지 마시고. 어그로 끌지 마시고. 어그로 끌지 마시고.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비 타비 언급 하지 마시고. 예. 매니저 1종하세요. 예. 아. 우리 일하는 레모님. 110이게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일하는 레모님. 110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그만하고 하자. 이제. 어. 하자. 들어오. 채널 와꾸러와 채널 와꾸러와 채널 와꾸러와 채널 와꾸러와 채널 와꾸러와 자 일단 하나 말할게요 우리 둘이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제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루스트랑 저랑 편먹고 시청자 4명 4대2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컨텐츠는 제가 스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꾼 4개 빼도 제가 이겨요 여러분들 야! 들려? 들려? 안들려 안들려 안들려? 안들려 안들린다고? 뭐야 안들리는데 어떻게 대답해 아 오케이 들려 들려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니 딱 말할게 오케이 내가 존나 잘하기 때문에 나의 오드를 들어야 돼 너 다 당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뭐 핑계나 아니면 반박을 한다 바로 나간다 야! 어? 뭐? 야 이거 하자 시청자 2대3으로 해가지고 이거 스포방이냐? 어? 스포방 구해봐 스포방 구해봐 내 방엔 없어 아니 형이 구해야지 뭐해 어? 이 새끼 저거 풍력 오지는 새끼야 저번에 10만개 받아놓고 씨 아니 형이 구해야지 아니 빨리 우리 방엔 구해봐 아니 형이 아니 형 어제 10만개 받았다메 야 그건 나 미션이었고 너는 얼마전에 그냥 생일도 안했는데 10만개 받았잖아 개소리하지마 빨리 형이 구해라구 아이 씨 우리 방엔 스폰 나왔어 추천 스폰 형 방은 일단 하나 나왔어 우리 방은 50개 나왔고 우리 방은 그냥 좀 다 때리고싶대 둘다 일단 50개 나왔고 우리 방 우리 방 50개 이기면 추천 1000개 추천 자 여러분들 좀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예 추천 안드로마키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는데요? 그 새끼 강태 몇개요 안드로마키 아니 그 새끼 강태라고 걔 스폰은 안받아 걔는 강태하면 돼 어? 걔 걔 별평선 안받는다고 안드로마키 기다려봐 몇개냐고요? 안드로마키 5만개 5만개 5만개요 아니 혹시 있습니까 형님들? 예? 안드로마키 5만개 안돼요? 어? 임직이 빨치산님께서 500개 해주신대 이기면 500개 그걸로 가자 야 그 새끼 그 사람 아이디 믿어봤는데 이름이 아이디 빨치산이야 아 왜? 그게 뭔데? 그걸로 임직이 빨치산이 쌌긴 쌌는데 아까 1,000개 안돼 안드로마키씨가 1,000개 안돼 아 근데 걔 아씨 아 이거 받으면 안되는데 그럼 난 안받고 그러면 3개를 500개 500개씩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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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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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들어와 채널 왁꾸로 와 채널 왁꾸로 오라고 채널 왁꾸로 오라고 채널 왁꾸로 오라고 방제받고 있어 새끼야 이 새끼 명령하고 있네 어우 ㅈㄴ나 박치게 하네 아니 이 새끼는 아직도 가면 매니저 키우다 그거 하고 있어 아 형 채널 왁꾸로 와 채널 왁꾸로 아 거기서 아직 못 헤어나왔다 어 진짜로 채널 왁꾸로 와 채널 아니 채널 모르는 채널 못 오는거 아니야? 갔다오고 갔어 아 오케이 자 자 일단 만들게요 형 나랑 친추 해야돼 친추 돼있어? 봐봐 돼있어 인명통수 돼있어 저번에 K랑 할때 오케이 자 만들게요 여러분들 이거 3대2로 할게요 형님들 3대2 시청자 3 우리 2 기다려봐 야 봉준아 너 말 반복되는거 한번만 더하면 너 감정도가서 때린다 진짜 잠시만 기다려봐 아 그리고 저.. 전 뒤에서 저..저..저.. 저.. 소리나고 누구애 저.. 저 무비스타 인가? 뭔소리.. 기다려봐 내가 쳐.. இ... 잠시만요 맵 맵 뭘로 해? 맵 뭘로 하냐고 맵은 Hour ago 아이 뭔소리야 뭔 스노우반드야 미친세기야 진짜 2대2 가자 진짜로! 뭘 스노우바운드야! 말같이도 않은 소리야. 스노우바운드 같은 소리야 뭐 있어. 2대3 하면 안 되고 2대1을 해야 돼. 왠줄 알아? 왜? 아 2대3으로 해. 아 2대3으로 해. 2대3 이길 수 있어. 2대3 믿어. 자 왠줄 알아. 자 봐봐. 뭐 말해. 자 나는 지금 스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컴퓨터지. 응. 그리고 중요한 게 저 누구야 그 김봉준 ASL 떨어져서 존나 못 하지. 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동점이란 말이야. 스노우바운드 2대2로 가자. 아니 그럼 들어와. 야 투원 2대2로 갈게. 아니 일단 2대2는 그냥 이기는데 내가 그냥 2대1에도 이기는데. 아니 이거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제가 해도 이기는데 이거는 2대1로 해도. 응. 그냥 차라리 저 인간이 없는 게 나은데. 아니 들어와. 아니 진짜 틸러시 새로 태어나서 저 새끼 아니 아니 들어오라고. 그 뭐야 이거 따라오기 눌러 따라오기.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봐. 형 이거 따라오기 눌러. 공준이 공준이 오늘 이용호 선수 이겼다고요? 그건 뭐냐면 이용호 선수가 놀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막 가자고. 아니 형 아니 형 만들면 따라오기 바로 눌러. 어 알았어 빨리 만들어. 어 잠시만. 들어와 그럼. 들어와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아으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형.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 빨리 들어와 들어오라고. 따라 누르기 따라오기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존나 일받냐. 야 다시 만들고 고고고 이렇게 빨리 해주라고 빨리. 다시. 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좀 늦은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오케이 나이스. 자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오십시오. 아무나 들어오세요. 예. 아무나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오시고. 아 우리. F4 눌러 형. 형 F4 눌러 F4. F4. 형. 잘하자 진짜로. 이거 2대2입니까 형님들. 2대2로 해요 형님들. 야 근데. 야 중요한 게 저 뭔 소리야. 저 옆에 그 마이크 다 꺼어. 나머지 새끼들 누구야 저 새끼들. 뭐 뭔 소리야. 야 지금 너랑 나랑 마이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끼들도 마이크가 들려 지금.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아까부터. 아 잠시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다시 만들게요. 뭐라고 뭐라고. 야 니가 잠깐만 방장이. 아니 게임. 자 만들게. 저 저 죄송한데 무비스타씨 제가. 형 들어와 들어와. 대가리 한 대만 때리세요. 들어오라고. 아 나 저 새끼 존납장나 진짜. 오케이 됐어. 자 비번 1,2,5,6 빨리 들어와. 시청자분들 비번 1,2,5,6. 들어오면 돼요. 시청자분들 1,2,5,6. 오케이 좋고. 야 켄트로와 그 다음에. 아카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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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카이누가 아니라. 연보성씨 팬님이잖아. 딱 봐도. 오케이. 보성이형 팬? 오케이. 형 뭐 할 건데. 종종 뭐 할 거야. 아 나는 나 무작이지. 아이씨. 이빨. 골라 짜증난 게 아니라. 야 이 새끼야 나 무작이야 새끼야.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간다. 랜덤 할 거라고? 오케이 바로 가자. 형 내 오더를 따라야 돼. 알겠지? 오케이. 저기 프로토스 vs 테란이다. 오케이. 저기 프로토스 vs 테란이다. 어 일단 내가 종종 바로 알려줄게. 어. 야 나 프로토스다. 아이씨. 아이씨. 아 맞다. 이게 같은 팀이지. 야 나 테란 테란 미안하다. 아 사기 치는게. 아 사기 친거야? 아 형 테란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나랑 같은 팀이야 형. 나랑 그 견제하지마. 견제하지마. 견제할 필요 없어. 알겠지? 어. 형 scv 찍어야지 scv. 오 잘하네. 잘라놨네. 잘라놨어. 뭐 말해봐. 야 그럼. 야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하냐? 뭐? 이것을. 이것을. 그. 그. 에이. 센터백이 아니라. 뭐라. 뭐라고? 에이 서플라이 디파시. 디파시야? 서플을 형. 여기다가 지어 여기. 그 커맨드 밑에다가. 굿대. 이 새끼 왜 나한테 동맹했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얘 뭐해. 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아니 야 너희들 왜 나한테 동맹했어. 잠시만. 야 이거 어떻게. 야 킬미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동맹 꺼. 뭐해. 뭐야 이거. 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요거 안돼요? 동맹 꺼. 오케이. 아니 형 뭐. 형 서플라이 디파슨 여기다 지어라니까. 오케이 여기 알았어. 어. 아니 서플라이. 아니 형. 야 야 야 야.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고 오케이. 아니 형 지금 서플라이트를. 어 잊고 막아 잊고 막아봐. 어 알겠어. 잊고 막아봐. 잊고 막아봐. 잊고 막아 잊고 막아. 야 그리고 너는 근데 중요한 게. 프로토스도 잘 못하는 새끼야. 테라 너 어디서 지적질이야. 나 무작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어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야 봉준아 그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꼭. 위버 컨트롤 좀 연습 좀 해라. 알겠어. 아니 위버판 보여줄게. 기다려봐. 아니 입구를. 벌써부터 막으면 어떡하냐. 아으. 진짜. 야 이씨. 아니 입구 막아봐. 니가 막으라면서 언제는. 아니 서플라인 뒷받을. 커맨드 밑에다가 지어라 했잖아. 서플라인 뒷받을. 왜 커맨드 밑에다가 지어. 상대방이. 프로토스는 입구 쳐들어오면. 안되는데. 봐 입구 지금 못 막잖아. 지금. 무슨 말이야. 아 입구 막아도 상관이 없어. 입구 안 막든. 봐봐 지금 이거. 견제당하잖아. 좀 말을 들으라니까. 똥꼬집 새끼야. 아니 말을 들으라고. 나 프로게이머라고. 니가 믿을만하게 안해주잖아. 이승오수수팔패 새끼야. 아니 내가 프로게이머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무슨 프로게이머래 새끼야. 그냥 시발. 그냥 피시발. 아는 형이지 새끼야. 아니 그리고 이거. 저기 그 뭐냐. 시프트랑. 탭이랑 같이 두 번 눌러. 시프트 탭? 어. 야 보너가 왜 색깔이 변했어. 그래 이게. 우리는 노란색으로 딱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빨간색으로 돼. 이렇게 되면. 뭔 말하는 줄 알아? 오케이. 어. 형 원질러 뛰거든. 형 마린을. 뭐야 팩토리. 팩토리가 하는데 왜 가스가 이제 올라가. 아으으으으응 진짜.. 아니 팩토리가 하는데 왜 가스가 이제 올라가냐고. 팩토리를 안가려고 했어. 어? 아니 얼마전에 이용호선수하고 그. 그 택신선수 경기 보고 바칸익 가려고. 팩토리 안가려고 있어요. 그거는 이영호가 했을때 이영호인거지 너가 하면 그냥 세종대 컴퓨터야 그걸 왜해 팩토리 올려 팩토리 뭐야 이거 투베러 아니 아직 가스가 안되지 투베러 올린 이유가 뭐냐 상대는 저거 있지 않아 아니 형 상대는 테란이랑 프로토스고 그리고 이건 바카닉이 아니라 뭐야 이거 빌드 그렇게 해봐 그렇게 계속 해봐 잠시만 야야야 그리고 이거 형 마린 지원해줘 마린 지원해줘 마린 한시쪽으로 와야돼 지금 와야돼 당장 빨리 빨리 한시쪽으로 와 뛰어 한시쪽으로 뛰어라고 마린 다같이 뛰어 한시쪽으로 뛰어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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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뛰어 마린 뛰어 한시 한시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한시쪽으로 다 뛰어 빨리 한시쪽으로 뛰어 한시로 뛰어 한시로 오케이 가고있어 가고있어 오케이 내가 여기 막을게 여기 토스드 내가 알아서 막을테니까 한시쪽으로 뛰어 어 너무 좋고 지금 일로와 야 투팩토리 간다 투팩토리 아니 뭐야 아이 투베럭 이후에 투팩토리 빌드 아 야 하고싶은대로 인지기 하고싶은대로 다해 자 진론 오잖아 진론 오는거 보이지 이런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컨트롤러 따먹어줘야돼 인정? 이렇게 봐봐 봐봐 창조적이라던데 아 닥쳐 빨리 이거 봐봐 때려 마린 때리라고 뭐해! 진론 못빵하고 가야지 아우 진짜 이씨 아니 아니 들어가지마 형 뭐해 아우 이씨 야 근데 난 스티팩걸 안썼는데 왜 스티팩이 써져있냐 야 이거 체력이 빨간색이야 아니 형 이거 가만히있어 여기 가만히있으라고 가만히있어 홀드해놔 홀드해놔 형 홀드해놔 라고 자 자 일단 됐고 자 일단 시절테크 뽑고 홀드해놔 홀드 홀드해놨어 해놨어 한번만 말해 제발 한번만 말해 한번만 아우씨 아 이새끼 맨날 말하면 두세번 씩 말한거 아니 형 탱크뽑고있어 벌초 뽑고있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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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탱크 좋다 탱크 시즈보드 업그레이드 해 말안해도 돼 했어 그 기본 아는사람이야 형 여기에 벙커 앞에 벙커지어 벙커지어 형 앞에 벙커지어 한시암만에 앞쪽에 벙커지어 벙커지어 형 벙커지어 나 여쪽에 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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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가 찍어줄게 여기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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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벙커지어 야 여기 여기 자갈밭인데 씨바였다 어떻게 지어 야 잠깐만 뭐야 아니 자갈밭 아니고 여기다 지울 수 있어 형 자갈밭 아니야 어 야 잠깐만 SCV 못나가 아 잠깐만 벙커지어 거기다가 오케이 나 이거 C하고 멀티 좀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슬슬 멀티 조져야될 것 같은데 아니 멀티 하지마 형 형 벙커지었어? 어? 벙커지었냐고 가고있어 가고있어 SCV 발업이 안되고 아니 발업 없어 아으 진짜 C 야야야 뭐야 뭐야 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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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럼 빼 빼야지 빼야지 형 빼 빼 빼 빼 빼고 자 빼고 아니 봐봐 형님들 2대2하면 안된다니까 2대2 3대1도 이길 수 있는데 아니 저를 형님들 너무 무시하시는데 아니 이거 딱 내가 알잖아 어 야 일단 나 이번에 야 일단 나 포관머리 좀 가져갈게 야 나 업그레이드는 좀 신경 좀 쓰자 아니 형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면 안돼 그건 개인전에서 하는거고 업그레이드하면 안돼 형 형 어 형 이거 나 막아주러 왔다 형 빈집가 이거 나 막아주러 왔다 나 막아주러 왔다고 빈집가라고 테.. 테라한테 빈집가라고 나 막아주러 왔다고 아니 이걸 나 도와주러 왔으니까 빈집을 가라고 형 아 근데 동시에 명령이 두개 아아아 그게 아니야 나 막아주러 왔잖아 형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바로 가 바로 아니 형 각재면서 가 SCV 던지면서 가 알겠지 알겠지 오케이 XCV 던지면서 가 그렇지 내가 리버로 저기 본진 시선 끌어놓을테니까 앞마당 쪽에 시즈보드 바로 박어 알겠지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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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시선 끌어놓을게 오케이 오 스캔 좋았다 오 스캔 좋았어 좋았어 앞마당 앞마당 봐봐 앞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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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겼어 이거 보지 말고 내 리버 보지 말고 앞마당 신겼어 오케이 안 받아 안 받아 나이스 지겹구 야 시저모드 했는데 왜 지금 암대로 푸냐 이 새끼 아니 어 거기 어 그렇지 어 시저모드 좋았어 형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그렇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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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졌다 오케이 얘 SCV 다 잡았어 내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시저모드 할 때 항상 한 마리 먼저 가고 오케이 됐어 그렇지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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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따로 가고 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돌진하면서 여기서 조지고 그렇지 좋아 너무 올라간다 너무 올라간다 아니 암마단만 잡아야지 암마단만 잡아야지 형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잠깐만 업그레이드를 하고 음 야 다 죽었다 그래 나이스 좋아 어? 뭐 형이 죽었다고? 어 다 죽었어 야 저 새끼 프로게임 아니냐? 아니 미친 새끼 아머리를 왜 두 개나 쳐 지어놨어 아니 아머리를 네 개까지는 어떻게 좀 해주라니까 아니 지금 암만 하고도 안 먹었는데 아머리를 왜 지었냐고 아니 그 업그레이드는 좀 나 좀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아아아아 나 진짜 아 나 베스킹 봤을 때 개입질하는 거 진짜 아 나 두라워버리기 어? 잠깐만 그러면 지금 상대가 업그레이드가 0000 야 그리고 5시는 내가 보기에 지금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오 좋아 나이스 아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이건 아니지 야 못하는 애들은 들어오지마 그래 하지마 새끼야 아 왜 이렇게 못해 못하는 애들 들어오면 안 돼 재미없어 진짜로 야 좀 하지마라 하지마 아우 씨 아 뭐해 야 끝났잖아 씨 형 한식 공격가봐 한식 공격가봐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북돈들어간다 한식 어디? 뭐가? 아 내가 봤을 때 아 씨 아 아모리 씨 한식 복돈들어간다 자 일단 이거 멀티 좀 하고 내가 한식 복돈들어 가야돼 진짜로 하아 아니 아니 퍼져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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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뭔데 이거 아무리 4개 뭐? 아무리 4개 뭔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좀 4개 짓자고 아니 왜냐면 배틀로 갈 수도 있잖아 자 일단 빨리 빨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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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니까 아니 저 새끼는 왜 또 게임을 전진시키냐 아아아아 이 개첨자들 어 왜 지마 저 새끼야 아 존나 흘리네 저 새끼 쓰라 오 0 0 0 0이네 저 새끼 아 존나 흘리네 형 일로와 한식 쪽으로 와 한식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한식 쪽 막혔다 형이 이거 시즈모드로 뚫어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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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각체 기록 일단 내가 저기 뭐지 5시는 끝냈거든 뚫어줘야돼 그렇지 시즈모드 오케이 좋아 오 포스 뭐야 와 근데 업그레이드는 존나 빠르네 0 1업이네 하하하하 아 무서워 업그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어 업그레이드 좋았어 업그레이드 좋았어 어 업그레이드 좋았어 야 옛날에 옛날에 그 뭐야 스타브로그게이머 누구지 박쳐와 빨리 들어가 들어가라고 야 스타브로그게이머 이름 누구죠 여러분들 아 형 형 형 형 자 나와봐 내가 내가 못 박을테니까 들어와 알겠지 내가 못 박을게 들어와 형 들어와 뭐야 야 마이들 왜 밟아 이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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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거기 시즈모드 박아 시즈모드 박아 시즈모드 저 1.4에요 형 탱크 형 탱크 1.4에요 탱크 1.4 오케이 자 이거 풀어주고 이제 여기서 컨터를 보여준다 탱크 컨터를 탱크 1.4에요 탱크 1.4 오케이 그렇지 티 잡다 오 좋았어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형 탱크 1.4 형 탱크 1.4 형 탱크 1.4 형 탱크 1.4 좀 해줘 탱크 1.4 탱크 1.4 아니 탱크 1.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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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CV.4 말고 탱크 1.4 탱크 1.4 탱크 1.4 어 탱크 1.4 형 탱크 안가 거기까지 안가 거기까지 안가 형 그럼 좀 풀어 시즈모드를 풀어가지고 좀 때려놓으려고 야 니꺼 완전히 거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데 아니 좀 싸워봐 같이 싸우라고 그렇지 시즈모드에 시즈모드 하면 안 돼 이럴때 툭툭 부어가 알지 아우 스타러 그렇게 있어 아니 형 시즈모드 자자자 기다려봐봐 야 일단 일단 여깄다 박아놓고 자 형 탱크 템플러 있잖아 탱크 템플러 야 보라색 다 깹니다 컨트롤러 내가 다 먹어줄게 와 나 미치겠네 이새끼 형 뭐하고 있는데 일단 병력을 모아야 될 것 같아 어? 스타러고 있지 뭐하고 있냐 아니 지금 뭐하고 있냐고 스타러고 있다니까 아니 지금 아 오케이 형 병력이 왜 이렇게 없어 병력을 좀 뽑아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가스를 안 캐 이새끼들이 어디 어디 아니 가스를 3마리씩 넣는데도 아 야 원래 테란이 이렇게 가스 안 캐는 그런 옹둥이냐 아니 여기 자원이 존나 많이 남는거야 그냥 형 여기 끝내야돼 빨리 아니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 야 야 니 사기력 아니야 저거 아니 그런가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가 젖어 났는데 아니 저 새끼들 미네랄이 5만인거 같애 뭘 자꾸 목표 물어 새끼야 미친새끼야 목표는 뭐 이기는거지 새끼야 새끼는 무슨 지가 일하면 되지 자꾸 목표는 목표는 이 지랄하고 있는 오케이 자 일단 일단 아 이게 안 터지네 와 잠깐만 이거 하려면은 하 아 잠시만 이걸 이렇게 온다고 안되겠다 끝내야겠다 씨 형 한실탱크 다 가봐 앞마당쪽에 다가 다가라고? 어 앞마당쪽에 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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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자리잡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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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자리잡아 오케이 너무 앞마당쪽에 가지말고 오케이 와 가스 진짜 존나무 좋아하다 형 이거 진짜 장난치다가 이거 질수도 있겠다 자라면 형 형 형 형 마인 마인 형 형 마인 스캔 뿌리면서 가야지 스캔 뿌리면서 야 마인 야 보여줘봐 야 어쩌봐 아니 아니 형 스캔 있잖아 스캔 아니 아니 스캔 써 스캔 자가의 바지 아니라 스캔 쓰라고 어 아니 형 여기 어 그렇지 스캔 쓰고 가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어 그렇지 형 앞마당쪽에 걸차 하나 어 그거 형 시즈보드 해놔 거기 앞에 쪽에 그렇지 시즈보드 해 오케이 됐고 오케이 됐고 오케이 됐고 오케이 됐고 오케이 됐고 시즈보드 해 아니야 형 빨리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이씨 형 태그 점사 점사 태그 점사 그렇지 태그 점사 어 나이스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 아 근데 사거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자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아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없어 아니 형 스캔 뿌려가지고 조금조금씩 하면 돼 아니 야 니 스탑 할 줄 모르냐 공격을 업그레이드하면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 뭐 나 아니 저새끼 블리자드 하면서 그것도 몰랐어 자 오케이 자 일단 놓고 진짜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요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하면 그 사정거리가 오르는데요 진짜 맞는데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빨리 가 아니 그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왜 깨졌어 이거 불 뭐야 이거 자 자 자 자 아우 좋았다 이거 스캔 뿌리 이 자식들아 어 그렇지 나이스 야 이거 조져야 돼 나이스 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나이스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이스 오케이 다섯 시 끝났어 내가 옵점으로 시어발표 줄테니까 형 들어가 형 탱크 다 들어가 탱크 다 들어가 자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형 아직 아직 내가 질러가잖아 이거 팀플이잖아 형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야 업그레이드 좀 해 빨리 아니 업그레이드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머리 4개 아우 진짜 미치게 형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하나 둘 셋 와 와 와 형 와 그렇지 형 좀 앞에 와가지고 시저보트 딱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렇지 시저보트 아니 너무 뒤에 있다 형 조금만 더 앞으로 와 야 이렇게 해야지 야 그걸 같이 함께 하는 거지 그렇지 형 언덕에 언덕이 시저보트 탱크 그거 해형 언덕 시저보트 탱크 아 으 enough 진짜 엄청 시너보트 탱크 야 저 이거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저 Wyoming 블러드 잘 하네 어 미친 새끼 잘 자 일단은 아니 근데 왜 가스가 부족해? 가스 캐는데도 아니 가스를 9마리 넣었는데 자꾸 부족하대 형 이거 이거 봐봐 여기 앞마당 조져, 앞마당 테크 형 점사해야지 점사해야지 그렇지 야 안되겠다 야야야 이거 이렇게 가야겠다 와 저 새끼 근데 여기가 털에서 몇 개를 지어놨냐 안되겠다 일단 여기있다가 오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마인 썰어줄게 그렇지 거기 시즈보드에 오 잘한다 나이스 잘했다 어 형 형 여기 스캔 스캔 점사해줘 스캔 점사해줘 스캔 점사해줘 스캔 점사해줘 스캔 점사해줘 스캔 점사해줘 아니 스캔을 뿌리는게 아니라 스캔을 점사해달라고 쟤 스캔을 그게 뭔 말이야 스캔을 점사하라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빨리 빨리 뭔 말인데 아니야 됐어 끝났어 아니야 커맨드가 터졌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오 좋아 그렇지 형 그걸 때리면 안되지 그렇지 그걸 때려야지 그렇지 떨궜으면 떨궜으면 그걸 떨궈야지 어 일단은 여기다가 자 이제 총강력 가면 돼 형 다와 이쪽으로 와 총공격 가자 싹 다 모두 병력 병력 다 어디갔어 형 오케이 오케이 가자 병력 아니 스캔을 왜 데리고 와 아니 충격력 다 오라면서 근데 어차피 스캔 죽이긴 죽여야 돼 왜냐면 저새끼들이 인구수 차지하는게 너무 커가지고 아니 형 인구수 100도 안될거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야 일단 상상 한번 야 업그레이드좀 해 빨리 형 업그레이드 2업이네 하하하하 오케이 좋아 어 업그레이드 좋았어 업그레이드 좋았어 오케이 2업이네 오케이 가자 형 SCV 먼저 던지고 가 알겠지 SCV 먼저 던지고 탱크 딱 가 딱 맞춰서 가 알겠지 가자 그러면 여기서 SCV를 야 뭐해 뭐해 오 간다 간다 가자 가 가 가 가 오케이 오 조졌다 와 싸이베스 존나 잘 지졌다 오케이 나가 이제 아우 아니 봐봐 여러분들 2대2는 너무 쉽다니까 봐봐 아니 나 프로게이머였다니까 형님들 2대2는 존나 쉽다고 진짜로 야 야 너 리헤더 몇 점이냐 나 3천점 진짜로? 응 나 580점인데 나 사람들이 토익 점수량 물어봤어 이게 쉬웠다 거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쉬웠죠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한건데 존나 쉬운거죠 뭘 존 자 이 새끼야 나 혼자 같이 했구만 뭔 개소리야 나 혼자 했어 형이야 뭐 한게 뭐 있어 이씨 개소리야 새꺄 난 업그레이드 충실하고 새꺄 기본 기본 베이스 깔고 갔구만 나 업그레이드 상담원 오케이 나가 얘네들 안 나간다 존나 비밀 애들이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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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가 이긴거 맞죠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존나 불타네 진짜 아 아니 형님들 이거는 진짜 시청자들이 존나 잘하는 사람 한 레더 한 2천 2백점 이상 2명 딱 이렇게 와야돼 어 어 야 빨리 나가야 새꺄 빨리 이게 존나 씻긴 아니 그러면 딱 이렇게 할께요 형님들 예 형 야 빨리 나가 이 새끼야 형 아니 집중 채워봐 대고만 야 빨리 나가야 새꺄 빨리 아니 그거 나가 그냥 밀리야 상관없어 형 그거 레드 아니라서 상관없어 나가 형이 아 그래 어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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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나 2대1로 이길 수 있겠어? 너를 2대1로 하자고? 어 시청자 존나 잘하는 사람이라 아 나 나하고 오케오케 가자 가자 오케 아니 이길 수 있겠냐고 이길 수 있지 아니 근데 아까 뭐 저희 이겼는데 뭐 간단한 기프트 뭐 없습니까? 잠시만 이겼는데 방금 아니 형 딱 이렇게 하자 형 시청자 지금 한 명 뽑아 존나 잘하는 사람 어 아니야 내 방송에 진짜로 존나 못해 진짜로 그래? 그럼 3 그러면 그럼 3 3대1로 할께 1000개빵 하자 쫄았어? 와 와 진짜 쐈어 와 아 아우 마켓씨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쐈어요 와 빨리 동준이 방에 쏴 주시 아니 내 방에 쏘지마 아니 3대1 해 1000개빵 할래 쫄았어? 아니 근데 아 1000개를 내가 쏘자고 아 중전해서 어 할래? 동준이가 받을거냐 물어봐 아냐아냐 안 받아 안 받아 어 네 저한테 쏘시고 아니 할래 말래 빨리 3대1 해야지 야 3대1 족밥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디스코드 아직 끄지말고 시작하면 끄고 일단 들어와 기다려봐 아니 형이 형이 그 뭐냐 멤버 2명 뽑아가지고 나한테 디스코드 다시 걸어 아니면은 그냥 랜덤으로 해? 만들어서 지금? 야 랜덤으로 해 아 차비 3대1 이겨 아 진짜로? 오케이 들어와 자자자자 들어와 아 이거 또 뭐 야 하아 진짜 하아 비틀네 씨 3대1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펠풍팡 영정이래 하지 말래 병풍팡 하면 안 된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해 일로와 들어와 형 따라오기 해 따라오기 아니 나 나가졌어 나가졌어 감사합니다 펠풍팡 알려주셔가지고 3대1은 여고도 못 이긴다고? 아이씨 뭐라고 나 2천점이라고?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 야 야 야 김봉준이 3천점이니까 6천점 들어와라 3천점이면 거의 잘 못하는거 아니에요? 크 아니 야 6천점 없어? 6천점이 어딨어 이씨 하아 진짜 이씨 아니면 자기가 그 지금 방송 몰래 보고 있는 스타프로게이머 분들 지금 형 따라오기 해 따라오기 따라오기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3대1 바로 갈게요 형님들 가자 야 이새끼는 잠깐만 야 이새끼는 7승 4패잖아 야 저새끼 저새끼 감퇴근 아 형이 어 오케이 오케이 형이 그거는 해 어 야 이거 내가 결정한다 자 비번 1,2,4,5 비번 1,2,4,5 형님들 비번 1,2,4,5 형님들 비번 1,2,4,5 어 비번 1,2,4,5 자 이거 누구야 이새끼 1승 0패 야 87승 이새끼 잘한다 키 키 HW에 잘하고 야 저새끼 저 컴퓨터 저 팬티엄3 저새끼 잘라버려 저 미친새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잘랐어 잘랐어 아니 저새끼 컴퓨터 아니 키 HW 얘는 어 사비요? 사비요 어떻게 해 해 바로 야 사비요 저 빨간불 뜨는데 나랑 저 저 잘라야돼 아니 진짜 나랑 빨간불이 있다 근데 지금 아 오케이 잠시만 보낼게 형 키 HW 9,1은 할거야? 아 얘는 얘는 무조건 하고 어 얘는 야 25배 무조건 한다 야 이거 컵 컵 플립 잠깐만 아니 근데 저사람 왜 0으로 뜨지 자꾸 아니 근데 저사람 저 컴퓨터가 존나 썩었어 저사람 컴퓨터가 존나 썩었어 기다려봐 아니 근데 키 HW 저사람도 노란색 뜨는데 아씨 아니 상관없어 그건 아니 형이 노란색 같잖아 난 파란핀 제대로 뜨는데 형이 컴퓨터 존나 썩은거 아냐? 아니 나 컴퓨터 좋은건데 나 이거 이거 B번 1245 야 일단 둘 다 잘라버려 아우 저새끼들 다 잘라버려 아 다시 만들게 형 다시 만들게 일로와 형 바로 따라오기 해 알겠지? 야 그리고 내가 봤어 너희 집 컴퓨터 썩었어 왜인줄 알아? 너희 그 감퓨터 형 바로 들어와 들어와 바로 들어와 1245 1245 바로 들어와 아니 저번에 철구랑 그 그 연보성씨랑 그 스타중계하는거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감전동이래 이 지랄하더마 아 왜 이렇게 끊기지 그건 그래서 너희도 감퓨터 쓰레기야 1 2 4 5 들어와 아 그리고 봉박이 형님도 저새끼 있잖아요 그 방송할 때 컴퓨터 존나 켜놔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좀 켜놓으라고 뭘 하세요 컴퓨터 존나 켜놔요 진짜로 아니 컴퓨터 꺼 개소리야 제가 껐어요 아니 무슨 새끼야 저거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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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 형 빨리 들어와 바로 아니 들어오라니까 지금 오케이 아니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죠 아우 진짜 아니 바로 들어와 아 잠시만 기다려봐 어우 빨리 들어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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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다시 다시 닥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니 아이디 기민지 거세암이냐 새끼야 저새끼는 존나 말 싸가지없게 하네 미친새끼가 아이디는 더 국혐이야 들어와 형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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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형 이게 S1 보라돌이 할거야 말거야 아 이 새끼 넌 존나 못하는데 야 그냥 가자 이대로가 오케이 이대로 간다그러면 어 아 버스컥 야 잠깐만 버스컥으면 그 변형태서 어 맞아맞아맞아 어 잘하는거 같은데 쟤는 어 잘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가자 야 무작위하지마 S1 보라돌이 야 무작위하지마 야 무작위하지마 이 새끼야 어 그건 형이 오더대리면서 해 형이 오더대리면서 해 어 디코 안 끌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오더대리면서 하면 되니까 아 아 나 또 프로토스네 와 테란이네 오케이 나이스 아 아 근데 이거 한 명 조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감스트는 존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져도 되는데 시청자 일단 한 명 조지고 시작해야 돼 3대1 이기려면 나와봐 형 사드론 9드론 이런거 하지마 야 내가 엔제이봇이냐 사드론만한 이새끼야 어어 아이 같이 해터내네 어 뭐야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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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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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나 이거 마우스 안 움직인다 잠시만 이거 기다려봐 야 계속 해만해 아니 아니 마우스 안 움직인다고 미친새끼야 마우스 안 움직인다고 잠만 아니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마우스 안 움직인 아니 마우스 안 아우 씨 아아 큰일난데 그냥 바로 해야지 아 그런게 사실은 아마 이기모 선수였으면 아 오늘따라 마우스가 이상하네 그냥 해야겠다 아마 이랬을거에요 아마 솔직히 아니 진짜 마우스가 안 움직였는데 허위가 없네 아 형 몇시야 형마 형은 안칠게 형은 바로 안 끝낼게 형 몇시야 나 나 나 다섯시 다섯시야 확실해 내가 다섯시야 미친새끼야 아 아니 한시입니다 한시 한시 한시야 형 안칠게 그러면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형 색깔 뭐야 파란색이지 아니 아닌데 형 색깔은 여기 떠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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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놀래라 나도 좋아 야 잠깐만 얘 좀 하는거 같은데 야야야 그리고 애들아 방송 보고 있을텐데 그거 있잖아 초반에 끝내야지 초반에 우리가 그래도 종족이 뭔가 다양하니까 이거 족밥으로 풀 수 있어 야야야 듣고 있으면 대답 좀 해라 어 잠시만 일곱시 일곱시 형이야 일곱시 형이야 일곱시 형이야 아니야 딱 말해 아니 끝내게 지금 얘 끝낼거야 일곱시 형이 아니야 형이야 아니야 형이야 아니야 어? 아니 난 여섯시야 하니까 여섯시야 아니 뭔 여섯시야 좀 빨리빨리 이 끝내 끝낸다 얘 그러면? 아니 어떻게 끝내는데 아니 진성소로 끝내지 아 저 새끼 스타를 쉽게 하네 이거 끝난다 끝난다 야 너 끝낸단다 너 끝낸단다 야 뭔데 새끼야 저 새끼 전진 커맨트 센터 저 시발 아우 저 욕을 안할래 안할 수가 없네 야 전진 커맨트 센터 저거 뭐야 새끼야 아니 전진 커맨트 센터 아니라 저거 배럭도 아니고 저거 뭐하는 새끼냐고 아니 저거 배럭이라고 저거 배럭 아니야? 커맨드야 형들? 커맨트 센터 하니까 하잖아 하하하하하하 야 이 새끼 스프러스 센터 아니야 내가 밟을게 진짜 아니 쟤 커맨드야? 배럭 아니야? 아아 와 나 저 새끼 진짜 와 진짜 어 얘 좀 화내내네 아 이렇게 젤러그 했었구나 야 너 야 너 레드 200점이지 아우 아 얘 좀 화낸앤데 짤려고 했었구나 아 진짜 전진 커맨드네 내가 봤어 저 새끼 스티팩 업그레인지도 못한다 내 인생 걸어본다 진짜 아 근데 얘 잘하는 새야 아 얘 커맨드랑 배럭으로 입구 막을라 했었네 어 아니 근데 커맨드랑 배럭으로 입구를 왜 막아 야야 좋다 아 잘하는 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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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조저볼까 오케이 아 씨 빡센데 안 된다니까 어? 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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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시청자들은 방풀하는데 그게 되겠냐 그게 안 되지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너 그 뭐야 너 그 옛날에 온게임넷에서 프로게이머들이 시청자랑 막 굳고싶어가지고 너 그런거 부러워가지고 지금 막 3대1 하는거냐 오케이 커맨드 깨졌고 응 커맨드 깨졌어 야 뭐해 야 뭐해 아 나 저새끼 존나 못하네 오오 오오 저글링 이거 누구 저글링이야 어? 누구 저글링이야 오케이 와 나이스 아 씨 누가 나이스야 자 이거하고 오케이 아 야 11시 잘하는데? 야 빨리 쳐버려 빨리 빨리 쳐버려 야 SCV 치워버렸는데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야 그래 SCV 좀 치우고 서로 싸우지 말고 새끼들아 못하는 새끼들 말 존나 많아 진짜 아우 아우 개빡세다 이거 어떡하냐 아 근데 11시 아 일단 야 11시가 누구고 1시가 누구야 자 야 이제 병력 야 11시 1시 누구야 야 뭐해 야 이 새끼 어떻게 벌써 캐리어 한 부대 못 뽑았어 야 바로 직진해버려 저 새끼 벌써 캐리어 뽑았어 야 바로 가자 야 야 아 씨 잘한다 얘 뭐야 오케이 이거 하고 야야야 바로 조져 야 바로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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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여기 야 여기로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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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트 안되냐 이거 여기로 뭐야 빨리 빨리 뭐야 야 야 야 저 새끼 쉴 덩 주면 안돼 저 새끼 진짜 어이 보라색 존나 잘하는데 쟤 뭐냐 야 그리고 어크레이드 충실하게 좀 하고 어크레이드 야 들어가 들어가 칸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야 조져 오케이 눈송이 존나 던져 오케이 저 새끼 아무것도 못하고 저 쫄아가지고 저거 봐라 저 나이스 야 들어가 버려 야 사정없이 들어가 야 일단 야 일단 컨트롬 못하니까 그냥 바로 조져 오케이 나이스 사정없이 가고 가자 아아악 아아아아악 야 너 뭐가 아니야 아아아아 얘 3드 1은 존나 빡세구나 아아 Richmond 와 저 새끼 존나 못하네 아 свои 3드 1은 개빡세구나 아 근데 손님이 벤치라고요 아 아 손님이 벤치네 아 진짜 봉준했네 봉준했어 진짜로 봉준했네가 그거더만 진짜로 거의 개못했다 이런 말이더만 뭐라고? 아 쌈베일이 여부도 있더라? 죄송합니다 너무 까가지고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거의 무후 감수 드라 아니 맞게 맞아 맞게 맞아 맞게 맞아 그래 맞게 뭘로 해 형님들 생컨으로 해 아니면 2대1로 해 뭘로 해 생컨이 재밌을 거 같아? 야 생상컨 컨트롤 한 번 하자 오케이 생컨으로 가자 생컨 그러면 야 근데 누가 생산해야되냐? 어? 누가 생산해야돼? 오케이 그럼 생컨을 잠잠 기다려봐 생컨 시청자들이랑 2대2로? 뭐라고? 야 생선을 아니 생선이란다 생산을 누가해 아니 형이 생산해봐 아니 형이 생산해봐 아니다 내가 생산하고 형이 컨트롤을 해 어 아니 내가 생산이야 웃길 거 같은데 오케이 형이 생산해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봐 야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만들어서 따라 들어가 어 형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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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들어와 오케이 자 여러분들 비번 1515 자 1515 들어오세요 1515 군생활 어떻게 했냐고요? 그니까요 예 아우 저 똥컴이 씨 와 나 진짜 씨 아니 그니까 손님이 벤치 뜬 거 알았으니까 그만 말하고 진짜 씨 와 와 개똥컴이네 진짜 와 미치겠네 와 저 새끼 진짜 너무 너무 심하다 지금 와 저 새끼 무슨 MS 도스냐 진짜 어 됐다 오케이 나이스 간다 오케이 아으 7777 얜 또 뭐야 아 야 저 새끼 진짜 야 저 새끼 저 저 야 저 가가지고 저 블리자드 컴퓨터 삭제해라 진짜 아우 씨 아우 미치겠네 잠시만 아 나 진짜 컴퓨터 좀 사라 제발 스마트컴에서 아 스마트컴에서 아 스마트컴에서 사야돼 진짜로 어 아 좀 사 진짜로 어 됐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자 아니 근데 봉생이 스마트컴 해가지고 말해주세요 아 씨 아니 이 사람이 안 된 건가요 형인데? 야 무작위가 안 되나? 니가 스타 요즘 안에서 모르나 본데 요즘 스타 서버 병신 같아 저게 정상이야 아 진짜요? 아 미치겠네 와 블리자드 진짜 일 안하냐? 어? 아 좀 기다려보자 이거 기다리면 된대 야 봉준아 너 블리자드 일 안하냐고 블리자드 사장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 어 진짜로? 어 일 안하잖아 음 아니 진짜 농담 안하고 스타 일 안하잖아 오 존나 멋있네 야 근데 이거 왜 안 돼 빨리 야 저 나가라 저 새끼 저 뭐냐 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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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 에스 알 비 야 민규 오사미 나가라 이 새끼야 야 민규야 나가라 야 민규 오사미 나가라 이 새끼야 왜 나가냐고 그 이유는 몰라서 그래 새끼야 컴퓨터 쓰레기 새끼가 말이 많아 아니 빨리 아니 얘 강돼 시켜?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 된 거 같은데 해봐 시작해봐 아으 여비야 쟤 누구야 아 나 진짜 야 내가 봤어 아무리 3,3퓨터 얘도 컴퓨터 진짜 안 좋다 내가 봤어 아 리방 한번 할게 맵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근데? 아으 미치겠네 진짜 아으 씨 아 아 아 팀 밀리로 해야겠다 중계 해드려요 해드려요 예 중계 무조건하죠 어제 못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형들 팀 밀리가 팀 섬멸전이야? 맞지 이거 오케이 게임방 한번 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죄송합니다 형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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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형 오케이 오케이 됐스 아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야 그러면 내가 첫번째로 가야되냐? 아냐 아냐 이거 상관없어 형 이거 저기 그 뭐냐 종족 종족 그거 해야돼 야 프로토스 하자 니가 프로토스니까 아냐 형이 하고싶은거 해 아니 프로토스래 프로토스로 오케이 잠시만 와 들리셨어 와 나 진짜 게임 한바닥 무슨 게임이 되냐 진짜로 어 기다려 기다려 와 형 튕겼어? 우리 더 잘해 기다려봐 야 나는 또 어디서 내가 안보이는데 나는 내 자신이 형 다시 들어와 리방했어 와 이런거 리바스터 패치 왜 했냐 형 바로 위로 올라와 야 송민 선발리기 그만해 차범군도 선발리고 다 선발리야 자꾸 형님들 비번 1212 들어오세요 예 비번 1212 비번 1212 아 1010 1010 해봐 1010 빠르자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 됐어 됐어 가자 뭐야 한 명만 들어오면 돼 한 명만 야 너 비번 뭐였어 캐리건충이네 1010 비번 1010 형님들 에이 준비해줘 준비해 비번 1010 야 추척 여러분 추척 3천 개만 할게 추척 좀 누릅시다 비번 1010 오 와 불야 왜왜왜 방 터졌어 와 씨 야 이거 못하는거 아니냐 어 왔다 갔다 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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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가자 야 저거 몰라 어? 다시 다시 들어갔어 와 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진짜 스타그래프트 와 접자 형 안되겠다 야 야 잡자 아 하지마 꺼져라 어 너가 꺼져라